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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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꼬꼬맘 시작합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며 굿모닝 꼬꼬맘 잠을 자기 전에는 뭐라 할까요 굿모닝 꼬꼬맘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 할까요 반가워 꼬꼬맘 방긋방긋은 내 날들 누구일까요 꼬꼬들 꼬꼬맘 평안에 친구들 사이좋게 언제나 예쁘게 방긋방긋 얼굴 맛대고 안아봐요 후비 후비 해봐요 우리들은 즐겁게 학교에 가요 어디서나 반갑게 인사 일하고 사이좋게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운 꼬꼬맘 꼬꼬맘 안녕 꼬꼬맘이에요 우리 병아리들 정말 귀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왜 그렇게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 이야기는 병아리들의 비밀 작전 병아리들의 비밀 작전 우린 숲에 가서 과일을 가져올게 응 우린 아빠랑 케이크 만들게 응 이 아빠만 믿어요 그럼 이제 남은건 엄마는 우리한테 맡겨다오 와 얘들아 작전 시작 응 우리 아빠랑 케이크 만들게 응 저희 왔어요 어휴 깜짝 놀랐잖아 재밌게 놀다 왔니 엄마 오다가 봤는데요 들판에 예쁜 꽃이 많이 피었어요 어머 예쁘겠다 보러 가요 보러 가요 보러 가요 그럴까 아빠랑 다른 병아리들도 같이 가자 다른 애들은 아빠랑 놀고 있어요 엄마 어서 가요 엄마 어서 가요 어서 가요 할 수 없네 그럼 얼른 갔다 오자 됐다 엄마 나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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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아휴 그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갑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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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럼 우리는 숲으로 가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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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랑빨랑 으흠 다 찍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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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틱 여깄어 자 준비 오케이 지금부터 케이크를 만드는 거야 난 재료의 양을 저울로 줄게 그럼 난 버터를 녹일게 난 아빠랑 같이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게 얘들아 시작하자 네 아빠는 어디까지나 보조라고요 그래 그래 너희가 만드는 거야 네 엄마 엄마 놀라지 마세요 새로운 변신 포즈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다고 엄마도 보여줄래? 정말요 좋아 변신 엄마 여기 선물이야 너무 예뻐라 고마워요 흥미 재미 저도 선물이요 어머 모자도 따왔어 고맙다 다들 기다릴 테니까 이제 집에 가자 어 안돼요 엄마 조금만 더 해요 아 부탁해요 엄마 꽃 구경 더 해요 아 얘들이 왜 이러지 내 생각엔 이쪽이 있을 것 같아 어 그래 어디서 마시는 냄새나 응 어서 찾아보자 얘들아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 으악 어 어 어 어 어 어 제가 미 ㅋㅋㅋㅋ 도대체 자 이제 틀에 넣어요 케이크 틀 대령이요 넣습니다 그럼 아빠 부탁해요 네 기다려보자 알았지 네 맛있게 만들어줘야 할텐데 빨리 만들어줘라 자 이제 집에 가야지 네 엄마 잠깐만요 조금만 더야 하지만 안돼요 아직 케이크 엄마 드리려고 지금 꽃으로 왕관 만들고 있어요 이제 곧 완성이에요 정말이에요 얘들이 오늘따라 이상하네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 하나도 안 이상해요 뭐 알았어 그럼 조금만이다 네 아 저 열매야 맛있겠다 얘들아 어서 따자 까마귀들이 열매를 다 먹었어 아 참 산딸기가 있어 맞아 예전에 엄마가 맛있다고 하셨어 산딸기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 정말 빨리 가자 아 미안해 너무 많이 구웠나봐 얘들아 어서 다시 만들자 다 됐다 다 됐다 엄마 여기요 진짜 왕관 같아 고마워요 엄마 아주 잘 어울려요 어울려요 좋아라 엄마 여왕님 같아 이런 선물은 처음이야 자 이제 가만 가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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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면 저녁놀이 보여요 무지무지 아름다워요 보고 가요 얘들이 정말 왜 이러지 그럼 저녁놀만 보고 집에 가기다 약속 아 잠 Evangelion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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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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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heraus got this 아 찾았다 찾았다 해 move 찾아 자아 으아아아 케이크가 납작해졌어 이번에도 실패야 아냐 다시 만들면 돼 어? 밀가루가 죽을 밖에 없어 어떡하지 작게라도 만들지 뭐 어? 응 음 와 와 하하 하하 어쩜 저렇게 예쁠까? 자 이제 집에 가자 어 엄마 조금만 더요 엄마 저쪽에 갈 때면 안돼 엄마 갈거야 아 아 어 어 어 어허 이번엔 잘 구워졌어 하하 자 보렴 얘들아 작으니까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아 어 얘들아 다 좋았어 엄마가 좋아하시는 산딸기라고 맛있겠다 어서 위에 올리자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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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이따 들어가요 안돼 어서가서 저녁 해야지 얘들아 어어 으응 으흥 어? 이상하네 얘들아 어디 있어 응? 뭔데 뭔데 무슨 일이야 생일을 축하드려요 뭐? 생일 축하? 생일이라니 누구 생일 말이야? 엄마 생일이지 누구 누구예요 축하해요 그러고 보니 오늘이 내 생일이야 참 까맣게 잊고 있었어 엄마도 잊어버린 걸 너희가 기억해 줬구나 당연하죠 우리 병아리들이 생일 선물도 준비했는걸 맞아요 그게 정말이야? 어떤 선물인데? 엄마 산딸기 케이크예요 저희가 만들었어요 어쩔 estrut!! 아!... 좋겠는데 도구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마셔 놈ivity 우리 병아리들 고맙다. 병아리들이 마련해 준 생일 선물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소중한 추억이 됐답니다. 그럼 또 만나요. 꼬꼬마 꼬꼬 꼬꼬 꼬꼬마 언제나 상냥한 우리 엄마 꼬꼬 꼬꼬 꼬꼬마 오늘도 미소 지어요. 개구쟁이 대구르르 말썽쟁이 와글와글 아슬아슬 노랑둥이 동글동글 병아리리 언제나 어디서나 사기 좋게 꼬꼬 꼬꼬 꼬꼬마 언제나 방긋 우리 엄마 꼬꼬 꼬꼬마 모두 사랑해요 모두 사랑해요 모두 사랑해요